자, 이제 우리 기본이론강의 심화이론강의 마지막 시간이죠. 부동산 실고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시험 문제는 한 분 정도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들으신 말씀은 여기까지 빠지지 않고 수업을 들으셨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끝까지 오셨다면 90%가 넘는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다만 나머지 10%, 100%를 마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되냐면 반복인 거죠. 그래서 반복, 최소한. 이 기본 심화이론강의를 3번 이상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이 3번 이상 반복한 것을 가지고 문제풀이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풀이를 강의를 들으실 때, 먼저 그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이론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신 다음에 문제풀이를 보고, 이렇게 기본이론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다시 한번 병행을 하면서 보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린 것은 반복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자, 부동산 실고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네, 일단 부동산 실고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죠.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남의 이름을, 이름을 빌리는 계약, 계약. 파일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계약을 우리가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이 명의신탁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므로,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약정은 뭐가 되죠? 무료가 되고, 그 명의신탁 약정이 의해서 이전 등기가 됐다면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그 명의신탁이 계약 명의신탁이고요. 매도인이 선이라면, 몰랐다면, 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물건별 등기는 유효하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명의신탁이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부부간에 가능합니다. 또는 종중재산에 대해서도 가능하고요. 종교단체 재산의 경우도 가능하네. 다시 말하면, 부부간, 종중, 종교단체 재산이라면,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은 가능하고도 유효합니다. 이게 법의 전부예요. 처벌 규정이다, 또는 경과 규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할 건 없거든요. 법 내용 자체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뭘 공부해야 되냐면, 사례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661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냐면, 명의신탁의 종류가 나오고, 그 종류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그림으로 분석해놨죠.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전부입니다. 일단 우리 교재는 661페이지에 적용재외에서 유효한 명의신탁에 대해서 나오는 건 마지막에서 하고요. 먼저 무엇부터 볼 거냐면, 663페이지 양자간 명의신탁부터 볼 겁니다. 네 가지를 공부하면 되거든요. 자, 첫째, 양자간 명의신탁 또는 이의자간 명의신탁이고요. 가장 전형적인 명의신탁입니다.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두 명이 했다 그래서 양자가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갑은 우리가 명의신탁자라고 하고,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하는 거죠. 이란 명의신탁 약정은 우리 민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거든요. 따라서 갑과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 을과 비유로진 등기도 무효기 때문에, 여전히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 갑은 자신이 소유자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 이 제3자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첫째, 제3자는 섬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제3자 병은 선이든 악이든 못지않고 항상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을과 병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배적 범죄에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거 우리가 맨 앞에 이중매매를 했을 때 정리했던 내용인 거죠. 이게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의 전문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정리할 것은 뭐냐 하면, 삼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자, 갑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럼 병을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갑이 자기 앞으로 직접 등기해 놓는 곳이 껄끄러 와서요. 을과 만나서 네 일은 좀 빌려다오.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대해서 병에서 을로, 명의신탁자 앞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3명이 했다고 해서 삼자간 명의신탁, 갑을 거치지 않고 병에서 직접 을로 등기됐다고 해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것도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갑과 의견에 명시된 약정도 무효고요.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매도인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는 것. 따라서 매도인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의뢰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갑이 의뢰계에 직접 이전등기에 해달라거나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유효한 것이 있어요. 이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이전등기에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하냐면, 병을 대유해서 말소시킨 후 이전등기 받아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갑은 을에게 직접 이전등기에 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근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곳을 기하로 정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정에게 이전등기해서 이 정은 섬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곳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을과 정관의 매매계약이 반사의적 범죄는 무효가 된다는 점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개혁명의신단. 자, 감히 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근데 직접 나서기가 어려워서 을과 만나가지고 니 이름 좀 빌려다오. 명의신단. 약정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니가 직접 사라. 위임까지 해가지고 명의수탁자인 을이 직접 매도인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명의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갑과 을 간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을압이 이루어진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인 거예요. 다만 계약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가 유일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매도인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누구죠? 수탁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갑이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는요? 없다. 왜냐하면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요. 다만 그 대금은 위임하면서 지급한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반란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수탁제는 을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임함에서 지급한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여기다 해볼까요? 여기다 해볼게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고 여기다 해드릴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고 병이 매도인인데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수탁 약정을 하고 위임을 해서 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매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이 등기는 유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 계약 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스스로 파는 거잖아요. 따라서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따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 채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 거죠. 법원이 경매하는 거고 그 법원이 한 경매에 따라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채무자인 매도인이 선인지 악인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계약 명의신탁이 경매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면 매도인의 선악불문하고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효한 명의신탁 자, 우리가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금지가 되잖아요. 그죠? 다만 구부관 또는 종중재산 종교대한체 재산의 경우에는 세금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은 가능하고도 유효하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갑과 을의 관계인 예를 들어서 구부고 세금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었다면 갑과 은의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한 겁니다. 그러면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엔 누가 소유인지가 참 애매합니다. 자, 왜냐하면 갑에서 을으로 등기가 유효하니까 명의신탁자인 을의 소유다 라는 논리가 생기고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진짜 준 것이 아니라 이름만 빌린 것이니까 여전히 갑에게 소유권이다라고 이해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판례는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대내제 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분리하는 거죠. 대내적으로는 갑의 을에게 진짜 준 것이 아니라 이름만 빌려준 것이니까 명의신탁자인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입장인 거죠. 지들끼리는 누구 거예요? 갑과 궜요. 다만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자인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내적 대외적 관계가 분별이 되면 등장인물을 조심하시면 되는데 갑과 을 두 사람이 등장하면 누가 소유자인가요? 갑이 소유자인 거죠. 병정무 제3자가 등장한다면 누가 소유자인 거죠? 을 수탁자가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이 제3자는 섬악불무라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자인 소유니까 물론 제3자가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가담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표해지를 풀어보도록 하죠. 666페이지입니다. 2020년 5월 신탁자 갑과 그의 중계수탁자 을이 X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인 약정을 한 후 을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병원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다. 다음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게 모임을 알 수 있죠. 계약명의신탁인은 알 수 있죠. 갑과 을이 명의신탁인 약정을 했는데 수탁자가 직접 메이드윈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했네요. 1번 갑을 사이의 명의신탁인 약정은 여전히 뭐죠? 무효입니다. 2번 병이 갑을 사이의 명의신탁인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병이 산이라면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짐이 되고요. 3번 병이 갑을 사이 명의신탁인 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침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입니다. 항상 우리가 언제 법률이 시죠. 그러니까 매매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병의 선인지하기를 판단해야 되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을이 X의 소유권자가 된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이 그걸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만해야 된다. 병이 선이어서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지득한다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넘겨달라고 할 수는 없고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병이 갑을 사이 명의신탁인 약정 사실을 안 경우에도 을이 그 사정을 모르는 정액 X2주를 매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정은 X의 소유권을 지득한다. 만약에 매도인이 악이에요. 그러면 의뢰등기가 무효겠죠. 이때 정은 어떻게 해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지니까 정이 선이면 소유권을 지득한다는 지문도 틀린 지문은 아닌 거죠. 2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계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 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1번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금지하고 있어요. 왜요?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인 것은 강행 법규 위반이어서 무효인 거예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은 보로 주로 세금 매표나 채무를 면탈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런 것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죠. 무효인 이유는 반사회적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강행 법규 위반 1번 투기 탈세 등의 방지라는 법의 목적상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된다. X 투기도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탈세도 반사회적이지는 않습니다. 2번 자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둘이 사귈 때 명의신탁이 약정을 했어요. 무효죠. 근데 나중에 둘이 결혼하게 되면 무효가 유효로 바뀌어요. 혼인한 때부터. 2번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신탁자 수탁자 혼인하면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된 때부터 위의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된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는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시득한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적이죠. 다시 말하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죠. 5번 조세 토탈 등의 목적 없이 종교단체장의 명의로 그 종교단체 보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그 단체와 단체장 간에 그 명의신탁 약정 유효하다. X입니다. 이거는 우리 법이 뭐죠? 무효라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예요. 답은 뭐죠? 4번이죠. 자, 보시면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했어요. 무효죠. 왜요? 강행복귀 위반이 강행복귀 위반입니까? 반사회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수탁정명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법 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강행복귀 이유는 강행복귀 위반이 무효인 것이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도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먼저 4번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공유하시느라고 수업도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 번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반복의 답이라는 거 강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